하위 스플릿에서 1부 리그 잔류를 두고 경쟁하는 K리그1, 대전 하나시티즌의 파이널 라운드 5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. 대전은 오는 19일 전북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, 인천과 차례로 만난 뒤, 다음 달 24일 제주와의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잔류와 강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. K리그1은 최하위인 12위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고, 12위와 11위팀은 2부 리그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, 대전은 현재 승점 35점으로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